안녕하세요. 머니카피랩의 머카랩입니다. 오늘 코인이 또 많이 떨어져서 다들 난리가 아니죠? 물론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잘 들리진 않을테지만 지금이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저로의 기회에요. 어차피 안올라갈거 기다리시고 다음 상풍장 혹은 앞으로 장이 좀 안정되고 횡보장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한 저로의 공부할 수 있는 찬스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오히려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공부하시는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저와 같이 열심히 차트 공부하시기를 바랄게요. 우리가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인데 여러분에게 차트를 볼 때 투자를 할 때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걸 명확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무조건 지키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차트에 접근하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 수익을 얼마 냈냐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여러분의 목표는 내가 세운 기준을 오늘 잘 지켰냐 잘 지켰다면 본인에게 칭찬하는 의미로 수익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세운 매매 원칙을 잘 지켰는가 그것을 여러분은 매일 체크하십시오. 뭘로 체크하시면 됩니까? 매매일지를 통해서 체크하면 됩니다. 투자의 기본은 바로 매매일지입니다. 어떠한 고수들도 매매일지 안 쓰고 고수가 된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매일지를 쓰지 않으면 본인의 잘못과 본인의 특징과 본인의 잘하는 점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뇌동매매를 하게 됩니다. 인간은 어저께 내가 잘했던 걸 까먹죠. 어저께 내가 뭘 못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전부 다 매매일지에 적혀있죠. 그래서 매매일지에 쓸 때 머가리처럼 수익이랑 손실만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타점을 왜 잡았는지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매매일지에 내가 어떤 의미로 타점을 잡았고 왜 손절을 했고 왜 익절을 했는지 적을 수가 없다면 여러분은 매매를 실패한 겁니다. 그것이 손절을 했던 익절을 해서 수익을 냈던 여러분은 매매를 실패하신 거야. 완벽한 실패. 패배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매매일지에 내가 기록할 건덕지가 있어야지만 매수를 해야 되고 매매일지에 내가 기록할 건덕지가 있어야지만 익절을 해야 되고 매매일지에 내가 기록할 건덕지가 있어야지만 손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키지 않는 모든 매매는 그 결과가 어찌됐든 전부 다 100% 실패한 겁니다. 이거를 명심하시고 지금부터 매매일지를 철저하게 기록하십시오. 자 그럼 매매일지를 기록하려면 매매가 너무 많아지면 횟수가 많아지면 매매 횟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승률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차트엔 중요한 자리라는 게 있는데 몇 번 오지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와도 잘 오는 거예요. 중요한 위치는. 근데 여러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 매매를 하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위치는 매일 놓치게 되는 거고 매일매일 대가리가 깨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여러분이 그 현실을 스스로 만들고 계신 겁니다. 누굴 탓할 필요도 없어요. 차트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준을 정합시다.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여러분 승률 무조건 3배 이상 올라갑니다. 첫 번째 기준 뭐냐. 아까 얘기 드렸듯이 매매일지 무조건 짤 없습니다. 이거 안 쓰고 뭐 내 친구처럼 내 친구는 뭐 위믹스 천만원 샀더니 지금 40억이더라. 이런 개소리 하실 거면 지금 당장 나가시고 우리는 트레이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예언자 같은 이상한 헛된 기대로 풀매서 박았다가 운 좋아서 돈 버는 거 말고요. 돈 벌 수 있는 방법대로 돈을 벌 거예요. 운 좋아서가 아니고 매매일지가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쓰시고 여기에는 내가 진입한 타점을 잡은 근거와 익절한 근거 그리고 손절한 근거들을 반드시 쓰십시오. 그리고 내일이 되면 다시 펼쳐보시고 어떤 게 실수였는지 반드시 찾아내십시오. 즉 여러분이 익절하고 손절을 하시면 여기서 타점을 잡았던 요 근거 이게 틀렸음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차트가 지나가고 나서 아 나는 올라갈 줄 알고 여기서 슈팅 캔들이 나와서 슈팅 라인을 긋고 여기서 돌파할 때 들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 4시간 봉 종가를 확인하지 않았네요. 라든가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꼭 찾아보세요. 반대로 잘한 부분도 찾으세요. 잘한 부분은 본인의 장점이 돼요. 그거는 계속해서 활용하시면 돼요. 그죠? 자 첫 번째는 매매일지가 되겠다. 반드시 무조건 이거 없이는 절대 성공 못해요. 제가 제 손모가지를 걸고 약속할게요. 말씀드릴게요. 매매일지를 쓰지 않는 투자자는 성공을 절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천재가 아닌 이상 오녀띠가 아닌 이상 두 번째 이대로만 하세요. 매매는 하루에 기회가 6번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는 6번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익절과 손절 기회도 6번이 주어집니다. 자 이 6번은 무엇이냐? 최소한 4시간봉 종가는 확인하세요. 4시간봉 종가는 무조건 확인하고 나서 타점을 잡자. 타점을 잡자. 반대로 4시간봉 종가는 확인하고 나서 익절을 하고 손절을 하자. 요거만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잡은 손절 라인 익절 라인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설레발로 팔고 이딴 거 그거 안 하게 됩니다. 4시간봉 종가를 확인하시면. 자 그 다음 여기 두 가지 종가 확인하시고 그리고 매매일지 쓰시고 나머지는 지금부터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기준을 잡아야죠. 차트에서 명확한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큰 차트를 보시라 그랬죠? 월봉도 보셔야 되고 주봉도 보셔야 돼. 타점을 잡기 전에는 무조건 첫 번째로는 월봉을 보자. 월봉. 지금은 이 빨간색 장대 은봉이 있는데 이게 없는 상태겠죠? 요 정도에 와 있겠죠? 그죠? 여러분이 타점을 잡으려고 해 예를 들어 캔들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그럼 저점에 닿았네. 아 이거는 발바닥 롱 한번 준비를 해봐야겠다. 라고 하면 타점은 여기다 잡을 수 있죠? 손절은 어디다가 해요? 이거 밑에다가 무조건 손절을 걸어야죠. 그죠? 여러분이 정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손절을 어떻게 정하냐? 나는 이거 만약에 롱을 치면 앞에 있는 월봉 캔들 상단까지는 몸통까지는 볼 거야. 라고 하시면 왼쪽에 메스 포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다가 내가 타점을 잡고자 하는 위치를 땅 찍어요. 그리고 내가 매도하고자 하는 위치를 땅 찍어줍니다. 그리고 손절하고자 하는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때 위험 보상률이 4가 넘어야지만 좋은 손익비가 좋은 매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익비가 4가 넘어가는지 확인하시고 그 아래쪽엔 지지 같은 게 확인이 안 돼요. 우리가 지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미들라인을 활용하기로 했죠? 자 고점을 찍고 최저점을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를 활용해서 두 칸을 나누시든 한 칸을 나누시는 그거는 본인이 자유롭게 하시고 지금은 만약에 한 칸을 나누면 손절 여기서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죠? 그래서 얘를 4칸으로 나눌게요. 4칸으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손절은 여기서 하자. 근데 이거 고배율로는 또 안 돼. 고배율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앞에 있는 저점 요게 깨지는 미들라인 깨지면 여기서는 손절을 하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그러면 손절을 잡고자 하는 위치를 이렇게 당겨서 매스 포지션을 이렇게 잡아보면 야 손익비가 13입니다. 괜찮죠? 자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월봉으로는 알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요. 그냥 캔들 4개밖에 없는데 뭘 알 수 있습니까? 그죠? 일단 틀은 잡아놨어. 이런 식으로 한번 롱을 친다면 롱을 해봐야겠다. 그죠?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주봉 갑니다. 자 월봉에는 특이 사항이 없어요. 지금 그냥 월봉으로 봤을 땐 아 얘는 하락 추세에 있네? 하락의 끝 부분에 와 있구나. 정도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닐 수도 있죠. 끝일 수 있는 곳에 아 일단 와 있구나. 고정도 할 수 있고 자 이번에는 주봉 갑니다. 아 주봉에 갔더니 슈팅 캔들이 보여요. 제가 슈팅 캔들 꼭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슈팅 캔들은 지표 중에 지표 중에 제가 써드릴게요. 이렇게 리버살이라고 쓰시면 나와요. 역패턴 캔들 콜렉션 리버살 패턴스 콜렉션 이라는 이 지표가 있어요. 이거를 추가하시면 지가 자동으로 이렇게 슈팅 캔들 혹은 역망치형 캔들 망치형 캔들 를 잡아줍니다. 이 역망치형 캔들과 망치형 캔들은 어떨 때 발생하는 거죠? 보통은 고점과 저점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했죠. 이유는 뭐야? 고점에서 발생한 이유는 매수랑 매도랑 싸우다가 힘이 거의 균등해질 때 혹은 매수가 저버리면 고점에서는 슈팅 캔들이 나옵니다. 뭘로 알 수 있죠? 꼬리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슈팅 캔들은 뭐죠? 몸통보다 꼬리가 긴 거예요. 이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매수가 이루어지다가 아 점점 매도 압력이 세지고 매수의 힘이 줄어두니까 꼬리가 길어지고 몸통이 쪼그라드는구나 이걸 보고서 매수의 힘이 줄어드는구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점에서 이런게 발생하면 아 매도의 힘이 이게 만약에 거꾸로 되어있으면 더 좋은거에요. 아 매도의 힘이 이제 줄어들고 요렇게 해서 꼬리를 남기면서 캔들이 위로 망치형 캔들이 올라오는구나. 그죠? 자 반대로 이렇게 또 슈팅 캔들이 역망치형 캔들이 발생한다. 이것도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매도가 있긴 하지만 있긴 하지만 여기서 매수의 힘이 지켜주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만 가지고는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건 딱히 없습니다. 근거만 정하는거야. 그럼 우린 어떻게 기준을 잡냐? 아 아주 쉽죠. 만약에 본인이 롱을 치고 싶어 그러면 현재 왼쪽에 있는 이 주봉 캔들 여기다가 상단에다가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캔들이 이 위로 올라왔을 때 롱을 치면 됩니다. 즉 주봉 종가가 이 위에서 끝났을 때가 되겠죠. 혹은 일봉 종가가 끝났을 때 자 그 다음에 아래쪽 캔들 이 몸통 하단에다 딱 줄을 쳐주세요. 딱 쳐주시고 자 주봉 종가가 이 밑에서 끝났죠. 그럼 우린 뭘 합니까? 아 숏을 하면 됩니다. 반대로 그죠? 아까 전에 쳐놨던 미들라인도 있으니까 손절은 이 위에서 하면 되겠군요. 그쵸? 혹은 슈팅라인 위에서 손절을 하셔도 되고 그럼 만약에 숏을 친다고 하면 숏에 맞는 또 손익비를 구해봐야 하니까 일단은 숏은 여기서 치고 그랬고 손절은 미들라인보다 살짝 위에서 하기로 했다면 익절은 어디까지예요? 똑같이 미들라인이 있어요. 미들라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땡겨서 그린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을 보는 겁니다. 아 여기서 미들라인 한 칸 두 칸 세 칸짜리네. 그죠? 위에 매물대가 세 칸이 있어요. 총 여기까지 하면 네 칸이야. 그죠? 근데 요거는 지지해서 지탱하게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 한 칸 정도 떨어질 수 있다. 아 그럼 여기까지 만약에 숏을 친다고 하면 요렇게 아 다시요 숏을 칠 때는 숏 포지션으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매수 포지션이 아니고 요렇게 나는 1차적으로 여기서 한번 1차 익절을 좀 해볼래 라고 하면 위험보상률이 16.59가 나와요. 엄청 좋은 거죠. 숏을 치는 거죠. 1차 익절을 여기서 50% 정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숏을 칠 건데 어 여기 보니까 캔들이 미들라인 지켜줬어 종가가 근데 롱의 근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은봉입니다. 은봉 그죠? 롱은 일단은 어 안 칠 거야. 아니면 롱을 친다고 하면 칠 수는 있죠. 우리에겐 미들라인이 있으니까요. 미들라인 정확히 지지를 받으니까 자 미들라인에서 롱을 치고 미들라인보다 살짝 밑에서 손절을 하구요.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본인이 생각하는 매도 타점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죠? 반대로 이 상태에서 숏도 준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숏은 이 미들라인을 근거로 하시고 미들라인 밑에 터지면 캔들 종가가 이 밑에서 끝나면 종가가 여기서 끝났죠. 숏을 쳐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말아 올리면서 휩소에 대가리가 터졌습니다. 손절이 나갔습니다. 청산은 없습니다. 우리는 손절이 있기 때문에 청산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죠? 자 여기서 근거가 나왔어요. 어? 또다시 역망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슈팅 라인을 만들어 줬네요. 슈팅 라인을 긋는거죠. 주봉 종가를 확인했고 슈팅 라인을 확인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슈팅 라인 밑에서 숏을 쳐볼 수 있죠. 종가를 얘를 확인했으면 이거를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상 매매도 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자 손절 어디다 합니까? 슈팅 라인의 상단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슈팅 라인과 슈팅 라인 사이에 미들 라인에서 하셔도 됩니다. 슈팅 라인과 슈팅 라인 요 캔들의 미들 라인이겠죠? 여기서 손절을 하시고 자 익절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까랑 상황이 좀 달라요. 이제는 아래쪽 지지가 없어요. 딱히 그죠? 이 위치랑 이 위치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깨질 거를 예상하고 숏을 치는 거야. 그러면 위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네 칸의 매물이 있는데요. 총 미들 라인 네 칸이죠. 그럼 아래쪽 우리 숏도 똑같이 네 칸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1차 익절을 여기서 좀 해보고 50% 나머지는 주봉 종가 끝나는 거 확인하셔도 늦지 않죠. 이미 익절은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먹고 있습니다. 익절한 거 이 세 칸 미들 라인과 슈팅 라인만 주합을 잘하셔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뭘로 했습니까? 주봉으로 했어요. 자 그러면 주봉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추세는 뭘로 본다? 어 한 8시간 봉으로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주봉으로 이렇게 슈팅라인을 쳐놨습니다 그리고 8시간 봉을 확인했어요 자 캔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아직 숏은 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슈팅라인이 깨지면 칠거거든요 그리고 깨질 기다입니다 8시간 봉이 아 여기서 깨졌네요 8시간 봉으로 숏을 치셔도 되고 좀 더 타점을 빠르게 잡고 싶다 4시간 봉 보시면 됩니다 4시간 봉 확인하시고 똑같은 위치에서 숏을 칠 수가 있었네요 옆에 또 이렇게 슈팅 캔들이 나왔구요 그 다음에 1시간 봉으로 만약에 종가를 확인했다 이게 확인 매매죠 자 확인 매매를 만약에 했다 그럼 1시간 봉은 여기서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숏을 칠 수 있었겠네요 이거를 우리 예상 매매로 숏을 이걸 뚫리면 아래쪽 적당히 잡아주시고 손절 잡고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럼 추세는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8시간 봉으로 추세를 볼게요 8시간 봉 이전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슈팅라인을 그어놨던 그 전엔 어떤 상황이었나 자 슈팅라인이 이곳인데 과거 고점은 여기야 자 올라오다가 힘이 붙여서 여기 슈팅라인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올라왔지만 여기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미들라인 돌파도 못했고 전 고점 돌파도 못했고 여기는 어디에요? 결국에는 이 하락했던 하락분의 절반까지도 미치지 못했다는 걸 미들라인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 혹은 피보나치를 통해서 알 수도 있겠죠 그냥 382라인까지밖에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0.5라인까지도 반등을 하고 이 위에 618까지도 반등을 하기도 하고 찐반등이라면 618을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기도 하죠 근데 이것도 하지 못했고 여기까지밖에 반등을 못했어요 맞죠? 자 그럼 우리는 기준이 생긴 겁니다 618 반등했고 내려오는데 위 시팅라인 깨지면 이제 숏을 한번 쳐봐야겠다 대가리 롱을 치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려놓고 앞에 보면 또 이게 기준이 있어요 이전에도 여기를 돌파하려고 그랬고 잘 보면 이게 이렇게 해서 똥깐을 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돌파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괜찮아요 돌파를 하도 못하는데 뭔 상관이야? 숏 넣으시고 손절을 쳐보시면 되는데요 돌파하면 손절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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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적으로 손절은 매매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원효티도 손절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저도차도 손절을 엄청나게 해요 하루에 매매를 300번씩 하는데 저는 손절이 한 30% 나와요 저도 많이 나오면 당연한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손절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예요 손절 없는 매매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해서도 안됩니다 손절을 잘 쳐야돼요 사람 그래야 매매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렇게 가고 자 요번에는 다른 차트를 갖고 한번 해볼까요? 뭐 피트코인으로 해보죠 아니 루나로 해볼까요 루나? 루나도 오지게 쉬웠는데요 자 루나 싹 다 지워버리고 자 필요없어요 먼저 월봉을 본다고 그랬죠 자 월봉을 지금 요거 지워버릴게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없던 거야 몰랐던 거야 이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한 여기쯤 눈봉이 여기쯤까지 왔다고 생각하세요 보통은 우리가 다 바라보는 시선이 전부다 롱밖에 없어 근데 월봉을 보면 이게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고점에서 고점을 쭉 올리지 못하고 계속 거의 제자리 걸음이에요 월봉으로 보면 그리고 이미 은봉 나왔고요 그냥 은봉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냥 은봉이 아니고 아래쪽에 꼬리가 없는 은봉이에요 좋은 은봉입니까? 안 좋은 은봉입니까? 캔들의 의미를 생각하면 되죠 이 캔들은 왜 나온 거야? 위에서 매도하는 힘이 세고 아래서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캔들에 꼬리가 없어 오히려 위에만 있어 올라갔다가도 매도 압력에 의해서 내려온 거죠 종가가 땅 끝나고 꼬리가 없어 이건 진짜 안 좋은 캔들이잖아 누가 봐도 숏캔들이죠 여기 근거를 하나 찾았습니다 아 월봉을 보니까 저번 달 종가를 보니까 이거는 숏이 유리한 거구나 오케이 주봉 갑니다 자 주봉을 가니까 여기 또 슈팅 라인이 있습니다 슈팅 라인을 그려주세요 두 개나 뭉쳐있네요 두 개를 하나로 보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하나는 뭐 손절 라인으로 쓰셔도 되고 이렇게 세 개 다 그어놓을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또 하나 있네요 여기는 만약 이 캔들이 없다면 이곳이 지지 라인이 되겠죠 지지 이렇게 늦은 숏을 친다 그래도 이게 깨졌을 땐 숏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죠? 자 이번에는 주봉으로 슈팅 라인을 그렸으니까 한 8시간봉 가볼까요? 취세를 확인합니다 8시간봉으로 취세를 확인할게요 자 첫 번째 숏 기회는 여기 있었네요 아 슈팅 라인이 넥라인이네 음 고점에 매물대가 쌓여있는 넥라인이고 넥라인 아래다가 넥라인 깨질 때 숏을 치시고 다 먹으면 되겠죠 왜냐면 이 위에 돌파해서 8시간봉 기준으로 종가가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숏을 종료할 이유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은 어떤가요? 우리가 그만하던 슈팅 라인의 지지를 받고요 올라와서 리테스트했지만 여기 위에 있는 상단 슈팅 라인 뚫지 못했어요 음 그죠? 우리의 평단까지 올라왔지만 걱정할 거 없다 우리는 주봉 보고 들어간 거고 주봉으로 대응할 거니까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슈팅이 깨지고 또 여기서 지지 받지만 슈팅 라인은 지지 구간이라 했죠 지지를 받지만 결국엔 내려옵니다 그리고 차트가 졌떼 버리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 먹어야 되냐 요것도 이제 알아봐야겠죠 주봉으로 볼게요 미들 라인 아마 그럴게요 주봉으로 고점에 매물대가 있어요 매물대를 이렇게 미들 라인으로 측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 이 매물대가 쏟아지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한 칸 내려오겠구나 그리고 봤더니 이 왼쪽엔 음 여기에 과거 고점 매물대가 있구나 아 여기 지지가 확실하네 여기서 1차 익절 50% 할 수 있죠 보통은 여기서 다 익절을 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까지만 먹어도 이게 수익이 개쩍거든요 저도 여기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 먹었어요 루나 숏을 치긴 했는데 전 여기서 지지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병신짓 했죠 아 남들이 수십억 벌 때 저는 그렇게 못 버셨어요 아 저의 실수죠 50%만 팔았어야 되는데 저도 제 원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다 못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트를 관찰했어야 되는데 관찰도 안하고 다른 매매를 또 했죠 헣 하하 자 어찌 됐든 만약 여기서 여러분이 숏을 치고 여기까지 먹었다고 하면 반대로 해야죠 수익을 줄 땐 꺼꾸로 조용하셔야 돼요 숏도 이렇게 하셨으면 452% 20배 롱이었으면 9000%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있었겠죠 그쵸? 자 근데 근데 말이죠 이게 깨졌습니다 그러면 롱을 또 어디까지 쳐볼 수 있죠? 불타기를 하고 돌파하는 위에다가 손절을 걸어놓고 혹은 또 미드라인 그어놓고 4개 이 위에다가 손절을 걸고 불타기를 하고 아래쪽까지도 먹어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먹었다면 스윙률은 1400%가 됩니다 20배 롱을 쳤다면 28,000%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깨져버렸어 오마이 갓댄 베이베 그죠? 자 이거 깨질 때 무서워서 여기도 지지가 있으니까 무서웠을 거야 흠 여기 지나갈 때 불타기 그래서 또 한 칸 익절 적당히 익절하고 불타기 했으니까 또 한 칸 야 이거는 뭐 차트가 이게 사람 새끼냐 이게 지금 봐도 어메이징 하네요 모든 게 다 깨졌습니다 더 이상은 측정이 불가해요 뭘로만 측정할 수 있어? 미드라인 한 칸 한 칸마다 익절 정도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롱을 잡는다 이거는 얼토당토 없는 얘기에요 차트적으로 지금 롱을 잡을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일봉도 주봉도 모두 다 그냥 개음봉입니다 얘는 망했어요 코인이 지금 상태로는 지금 상태로는 이거 망한 겁니다 그냥 누가 봐도 망했어요 2년동안 쌓아올린 모든 업적들이 하루아침에 날라갔습니다 대단하죠?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루나는 한국 코인이고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루나에 기대하는 바도 컸고 루나에 투자도 많이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루나를 통해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42,146%를 올리는데 걸린 시간이 저도 마치 정말 힘든 길을 걸어왔던 시간이 거의 2년입니다 595일동안 42,000%의 상승을 이끌었고 그 이후에 떨어지는데 고작 2주도 안걸렸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만에 벌써 엄청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코인이라는 건 여러분이 명심하십시오 42,000% 100만%도 갈 수 있습니다 천만%도 갈 수 있죠 비트코인 6억 8천만% 같죠? 비트코인 상승하는 총상승분이 6억 8,700만%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른 코인들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루아침에 6억 8천만%가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그 MA 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를 찍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가능한 일이죠 절대 불가능한 일은 코인 시장에 존재 minim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은 정말 위험한 위험자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존버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짓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존버는 딱 한 개만 할 수 있어요 뭐만? 비트코인만이 13년 됐고 13년간 비트코인만이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중간중간에 잠깐 잠깐 하락하기도 했지만 그거는 작은 조정에 불과했고 결국에 비트코인은 6억 8천 7백 9십 9만 프로를 상승했던 전세계 유일무이한 코인 중에선 가장 안전한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바이낸스네 자 13년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다 지우고 그림을 많이 그려놨어요 자 보시기 쉽게 아니 이것도 켜놓을게 월봉차트에요 자 월봉차트로 보시면 단 한번도 이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서 엄청난 상승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빨간 라인 그려놓은 걸 잘 보십시오 이 빨간 라인 꼬리 땅땅 찍고 빨간 라인 밖으로 나간 적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현재는 이곳에도 도착하지 않았고요 저는 여기서 매수를 받아보려고 이렇게 풀대출 집 팔고 때려박을 거임 이렇게 써왔습니다 대략적으로 19,000에서 18,000 정도가 되겠고요 분할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2만부터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까지 온다는 100% 보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온다면 무조건 매수를 할 거고 무조건 다시 또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루나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악재가 터지면서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비트코인도 위험자산에 속하는 겁니다 비트코인과 일반 코인의 차이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 아 아까랍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큰 차이는 있습니다 얘는 화폐의 개념을 갖고 있고요 다른 코인들은 화폐 개념이 아니죠 다른 코인들은 프로젝트에 대한 부산물로 발생하는 게 코인이에요 코인이 메인이 아니에요 코인은 어떠한 프로젝트의 부산물입니다 작은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치를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측정하는 겁니다 좋은 프로젝트면 가치가 좋은 거고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요약하자면 우리는 매매일지를 반드시 써야 된다 매매일지 그 다음에 기준을 정하다 기준이 아니었죠 기준이 종가를 보자 종가 그리고 세번째 토닉비 그리고 네번째 슈팅라인과 미들 근데 제가 이거만 알려드린 게 아니야 나머지 오더라인도 있고 거지선 거저선도 있는데 그것도 활용하시면 돼요 다양한 걸 활용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짤막하게 영상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냥 슈팅 라인만 설명드린 겁니다 나머지 라인들도 있어요 거지선도 있고 거저선도 있고 전부 다 매매할 때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을 잘 지키시면 돼요 여러분은 결국엔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렇게 해서 방송이 아니죠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구요 다음번에 또 다른 다음번에는 슈팅 라인과 미들 라인 말고 거지선 거저선 그리고 슈퍼 채널 이런 것들 활용해서 매매하는 것도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다들 힘드신 장에서 모두 힘내시기 바라고 꼭 이 장에서 살아남으셔서 다음번 슈퍼사이클 엄청난 상승 비트코인 6억프로 올랐던 이 상승을 우리도 다 먹어봅시다 쓸데없이 선물 하시면서 청산 나가지 마시구요 오늘 버실 수 있어요 버실려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기준들을 반드시 꼭 잘 지켜주시기 바라구요 자 여기까지 빠이빠이